퀸트 와 야! 너 입 흔들리는데? 왜이래? 뭐가? 시간 저는 아베 조커스로 오셔뵙습니다 오셔뵙 저희는 스키야키 소스랑 사부사부 소스랑 또 무슨 크림 소스 같은 거랑 김치 소스 이런 게 있었는데 그중에 저희는 스키야키 소스를 선택했어요 현란한 빨리 먹기 위한 그녀들에선 홈루스는 1인 400엔 내면 소프트 드링크를 모르고 알리페르로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그것도 같이 주문했어요 콜라? 여기가 소프트 드링크 바입니다 여기 봐주시겠어요? 메론? 메론소다 카르피스 카르피스 얼음 필요 없나요? 얼음 어떻게 해? 모르겠어요 나 카페에서 얼음 끓어왔는데 여기다가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나눌까? 네 나뭄말한 것도 음료의 맛을 누릅니다 네 어? 아 누르고 있어야 된다 자동으로 치워지는 줄 알았어 네 나눠서 나온다 만두 근데 이거 마지막에 만두맛 나왔어 너가 좋아하는 만두 맛있겠다 그럼 이런 건가요? 이거는 샐러드 응 여기다가 샐러드 진짜 이쁘게 물 닿는다 네 깨끗 격 전화번 셋 셋 네네 그 다음에 콩나물 영지가 자랑하는 콩나물 그 다음에 너 버섯 좋아해? 나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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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만 그냥 마구 넣는 중 너 야채탕 야채스키야키 야채 야채도 코끼리처럼 야채 야채도 코끼리처럼 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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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보이징 야채 야채 맛있겠다. 진짜 미쳤다. 행복 행복해. 옷이 생겨. 옷이 달아. 계란에 찍어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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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청양채도 같이 먹습니다. 이거는 돼지지?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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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맛있다. 맛있다. 안 맛있는 게 없어. 내 구애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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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도 맛있어. 안 좋아서 jus. 다진 고기 때 ratonDER 없어서 안 먹고 싶 grace 자체 인스타가 알지, 이거. 반복하는 척. 근데 이건... 자체 인스타가 알지, 이거. 다들 이따가 먹을 거 같아. 이게 뭐지, 그럼. 자체 인스타. 아이고 아이고 만두 쭈욱 뼈너비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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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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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아침은 아보카도 오픈 샌드위치 그리고 그냥 블루베리 잼을 바른 오픈 샌드위치 그리고 요거트에 얼린 블루베리랑 하루 경과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아침은 랩을 만들었습니다. 또oodle. 오늘의 아침은 겨울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아침은 오늘의 아침은 랩을 끓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님, 나는 넙 한참이laş지 않네 저님은 넙 쪽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한국에 계신 레시 reset 이제부터 털 круп히 가고있어요 타 preventing 먹는 거 많죠? 쫄깃하고 건조합니다 여행대로 동시에 산책을 많이 먹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